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모의 아시아프 입니다 자 x 8000 미리 구요 쨍은 지금 xt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유명합니다 xt 90 입니다 1대 5 차량이 많이 쓰죠 물론 1대 8에도 많이 쓰고 1대 7 1대 5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배터리는 이거 있습니다 하드케이스가 있으면은 배터리 안들어가게 많거든요 근데 8000미리 용량이 고용량에다가 하드케이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제품이 딱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배터리 구매 하신분들은 예전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대 5 차량을 구매 하신분들 시켰어 엑스맥스 라든가 데저트 라든가 요즘에는 아르마드랑곤의 클라톤 아오케스트 그 다음에 큰 차량에 대한 내용의 요 차량 다 바자리 슈퍼 바지 이런거 다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딱 좋은데 요거 x800 rc 라이프에서 x800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x800 검색하시면 요 여기 배터리가 고민 되실 때 자 용량 큰거 하실때는 x8 x800 검색하시구요 여기 하나로 설 때는 맥스 최근에 나왔잖아요 맥스에도 쓸 수 있구요 여기 두개 있잖아요 1대 5에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있는 많이 차 많이 있는 그런 빠뜨리니까 여러분들 rc 라이프에서 x800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rc 라이프 x800 검색하셔서 이 배터리 성능을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배터리 관리는 항상 아시다시피 과충전 과방전을 하면 안되니깐요 어 b6 라든가 기본적인 충전기들도 여러가지 있잖아요 수령 많이 대로 이렇게 스마트전결고 어 식스 그 다음에 파란색 까지 있어요 또 이런것들 아시랍에서 국민충전 검색하셔 가지고 꼭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은 항상 백번 천번 얘기해도요 충전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기출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800 자 원하시는 잭은 다 해드립니다 짜잔 출구